제가 동해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왔거든요. 목표에서 처음 올라왔을 때 와 세월이 이제 나이를 말해주래. 중3, 고1, 고2, 고3, 15살 거짓말 안하고 내가 너를 진짜 몇 년 더 알았는데 생일 한 번도 안 챙겨줄 거야. 진짜 생일을... 짬들여 진짜. 생일 한 번도 안 챙겨줄 거야. 이제 공개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나 동해를 위해 뭐 사주겠다. 이거 한번 약속해. 그래 진짜로. 진짜로. 야 괜찮다. 야 알았어. 은혁이 바람이 자기 돈 많이 벌면 베푼다고 그랬어. 그럼요. 난 있으면 베풀 거야. 아 솔직히 내가 진짜. 내가 원하는 거 하면 안 돼? 요즘에 짜장면도 사고 그래. 많이 발전한 거야. 많이 발전한 거야. 진짜 많이 발전한 거야. 10년 동안 내 생일을 처음으로 영화 보자고 영화 보여준다고 그랬어. 7년 만에. 7년 만에. 잘한다. 그러면은 공개가 원하는 거 얘기하자. 진짜 내가 너무나 갖고 싶어 한 게 있어. 뭐야? 꼭 너한테만 갖고 싶어. 오케이. 내가 줄게. 진짜로? 얘기 잘해야 돼. 얘기 잘해야 돼. 진짜 터무니없는 거 말고. 내가 같이 달라. 진짜로. 너는 그ivas 더 classy. 그러고. 내가 꼭 봤을 때 이렇게. 내가 내가. 내가ử은 이렇게. 인사한 경우에는 einmal이야. 내가 뭐냐고. 내가 내가 너희로가 상꿈을 지점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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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점으로 나뉜, 이렇게. 내가 posso 불러jar.